스캐너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캐너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앱선에서 새로 스캐너가 하나 나왔어요 V850 Pro 라고 하는 이런 스캐너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스캔 관련한 강좌를 하나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애는 바로 요놈이에요 V700 이라고 하는 조금 오래되고 좀 시간이 좀 지난 모델이지만 한참 동안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쓰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장비가 워낙 안정도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기종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개인적인 작업에도 많이 썼고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V850 Pro 라는 버전이 나와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강좌를 진행하는 관계로 친한 앱선 지인을 통해서 앱선 코리아의 지원을 잠깐 받았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협찬이나 뭐 이런 거 받은 건 아니고요 요 장비 데모 지원해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번 그거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V700과 그 다음에 새로 나온 V850 Pro는 거의 쌍둥이격에 해당하는 스캐너가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형태도 거의 동일해요 단지 색깔만 좀 다릅니다 얘는 커버가 약간 그레이 광택 짙은 그레이 광택으로 바뀌었고 예전의 모델은 실버로 조금 더 바짝바짝 하긴 하죠 그런데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긴 합니다 형태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게 왜냐하면 완성도가 좋은 스캐너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캐너나 이런 것들에 수요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판매되지도 않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싹 다 갈아엎으면 소비자 가격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인 형태에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장비가 대략 한 80만원 정도 7, 8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 모델이 10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겨 나오고 나서 얘로 넘어간 게 거의 10년이 넘거든요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가격 변화라면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스캐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캐너는요 평판 스캐너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평판 스캐너는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문서라든지 반사체 원고를 스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캐너가 필름이나 투명체를 스캔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반사체 원고를 스캔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조명이 ccd 쪽에 있느냐 아니면 ccd 반대편에 있느냐 그 두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위에 원고를 넣는 위쪽으로 조명만 설치해서 같이 움직여 준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평판 스캐너나 필름 스캐너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계된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조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밑쪽에 스캔할 수 있는 ccd 가 있어요 또 반사체 원고를 할 때는 밑쪽에도 조명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반사해서 스캔하는 방법 그 방법을 채용했기 때문에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지는 이유는 조명을 넣어서 조명이 충분히 확산광이 되도록 만들어서 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스캐너들을 고르시다 보면 아주 얇고 슬림하고 가지고 다니기 좋은 스캐너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문서라면 아주 얇은 종이고 완벽하게 평평하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초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스캔하려는 게 Depth 가 있거나 형태가 있는 좀 큰 형태의 물건들을 위에 올려놓고 스캔을 한다거나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혹은 종이가 좀 꾸겨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스캔을 한다 그러면 이 두께 이 두께가 두꺼운 스캐너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께에 영향을 주는 건 이것도 카메라와 비슷하게 렌즈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사체라고 할 수 있는 스캔하고자 하는 원고와 CCD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왜곡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사계 심도도 좀 더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 맞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캔하는 결과물이 훨씬 안정적인 형태로 스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고 프로용으로 나온 데스크탑에 사용할 수 있는 A4 사이즈 스캐너로서는 가장 최고의 하이엔드 모델인데 그 모델에는 이런 불편하지만 이런 두께를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두 모델의 특징은 필름 스캔을 위해서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랑 동일한 형태로 작동된다고 그랬죠 필름을 가운데다 배치하거나 혹은 폭이 좁은 필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해상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동일합니다 이건 아주 지능적인 시스템 설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에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아주 정밀도를 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용으로 사용되고 포토그래퍼들이 주로 사용했던 V700에서도 그걸 채용했고 그 기술을 그대로 V850에도 들어간 겁니다 스캐너 두 개를 제가 계속 똑같다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혁신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스캔하는데 사용하는 조명 표준 광원으로는 형광형 타입의 CCFL 방식의 광원을 사용했어요 이 광원을 사용해서 스캔하는 것과 새로 나온 이 모델은 LED로 대체됐습니다 LED가 최근에 백색 LED라든지 좋은 광원 품질을 나타내는 LED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영된 모델이에요 그러면 CCFL이 좋으냐 LED가 더 좋으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단적으로 결과물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CCFL 방식은 첫 번째로는 자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원고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원고에 큰 손상을 주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카이브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오래된 원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외선이 나오는 CCFL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알카이빙을 진행할 때는 자외선이 나오는 양을 측정해서 그 안전성을 체크하고 나서 모든 원고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LED 타입을 적용한 게 훨씬 더 좋은 이점이 생길 수 있죠 LED는 자외선이 나오지 않게 셋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CFL 방식은 형광등 타입이다 보니까 초기 예열이 필요합니다 형광등은 어느 정도 열을 받아야만 밝기라든지 빛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켜놓고 예열이 돼야만 진행이 가능해요 거기에 비해서 LED는 전원이 걸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거나 예열하는 시간이 적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명입니다 CCFL은 형광등 방식이라서 형광물질이 반감기에서 점점 밝기가 떨어져요 거기에 비해서 LED는 수명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수명에도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CCFL 방식은 수명 뿐만 아니라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LED는 한번 초기에 불량 상태만 정확히 점검하면 안정성도 좋고 그 다음에 전기도 훨씬 적게 먹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제가 검증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형광등 타입이 들어가면 정전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이 표면에 있는 유리면에 안쪽으로 해서 아주 고운 형태의 먼지 입자들이 붙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정전기를 유발하는 그래서 윗면에 하는 건 닦으면 되는데 이 안쪽 그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안쪽 면에 묻는 아주 미세한 먼지들은 닦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CCFL 방식보다 LED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형태도 동일하고 기술도 동일하고 스펙도 거의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V850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 램프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스캐너는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으로 다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이긴 하나 업그레이드된 쌍둥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고요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물론 이거를 쓰고 계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설명을 해 본다 그러면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뚜껑과 그 다음에 밑에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캐너에서 이렇게 화면을 열면 이 밑쪽이 원고를 올려놓고 스캔하는 부분이고요 이 위쪽이 그걸 눌러주는 이런 폼 팩터로 돼서 약간 쑥쑥 들어가는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체 원고나 종이나 혹은 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올려놓고 그냥 스캔하면 돼요 덮어서 그리고 V750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문이 조절이 돼서 덮었을 때 두꺼운 책이나 이런 것들도 위치를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저가형 스캐너랑 차이점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쪽에서도 광원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램프가 같이 움직이면서 헤드랑 같이 움직이면서 광원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필름 스캔이 가능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캔할 수 있는 크기는 현재 A4까지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에는 AX10 필름까지 가능합니다 이 스캐너 V700이 처음 나왔을 때 사진가들한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AX10 필름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X10 필름을 스캔할 수 있는 당시에 가장 좋은 필름 스캐너는 이마콘 스캐너였는데 걔도 5,7 사이즈 정도의 필름이 거의 맥시멈 사이즈였어요 AX10 사진을 찍는 사람이 스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V700의 버전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도 역시 AX10 필름까지 스캔이 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필름 스캔이 가능하게 해주는 수많은 홀더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제가 이만큼 쌓아놓은 거 보이세요? 뭐 슬라이드라든지 이걸 뜯어져 있지 않아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끼워서 스캔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위치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면 이 위에 홈에다가 이 홈을 끼워서 고정을 하게 되면 필름이 정위치에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필름마다 이렇게 선택해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능을 지원하는 이런 카트리지가 종류별로 두 개씩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를 위한 카트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나 슬라이드 필름이나 그냥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6개씩 이렇게 잘라놓은 이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핫로를 통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이런 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x5 필름을 스캔할 수 있는 홀더예요 4x5도 많이 쓰거든요 프로드라는 그래서 4x5를 쓰는 필름 홀더 두 개씩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중형 포맷이죠 전원 공급 장치와 USB 2.0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USB 2.0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얘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램프 바뀐 거 외에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 번들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어마어마한 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실버 패스트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앱선에서 드라이버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캔 하셔도 꽤 좋은 퀄러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실버 패스트라고 하는 스캐너 전용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데요 상당히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알의 제거라든지 멀티 스캔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구입하시면 270불, 30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스캐너에 30만원짜리 번들 프로그램이 공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얘 때도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버전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얘도 물론 플러스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모델을 쓸 때는 스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해서 썼습니다 270불인가 주고 그랬는데 여기는 기본 번들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압권이에요 이 제품은 스캐너예요 스캐너는 스캐너의 상태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색깔의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종해주는 미세 조종해주는 것을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입력 장비의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표준 차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의 표준 차트를 제공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인화지 형태로 돼서 반사체 원고가 되어 있는 이렇게 쭉 차트표가 있는 요걸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투명 필름이에요 필름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투명한 필름 필름인데 그 필름의 색깔 차표가 쫙 있는 차트를 제공합니다 이 차트는 모나코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IT 8.7-1 타겟이고요 1993년도에 표준으로 만들어진 타겟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필름 스캔을 하면 이 값을 가지고 ICC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색깔의 정보를 정리하는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사진 인화지 다시 말해서 아나로그 인화지로 만들어 놓은 타겟이에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아나로그 인화지로 촬영이 된 사진을 스캔할 때 이걸로 만든 ICC 프로파일을 쓰게 되면 색깔이 정밀하게 매칭된다는 거죠 그래서 뒷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코닥 프로페셔널 엔두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화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타겟입니다 이 타겟을 이용해서 ICC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X-Lite에서 나오는 I1 프로파일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바로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들로 나온 I1 스캐너라고 하는 번들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프로그램이랑 이놈의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까 보신 필름과 인화지에 있는 타겟이 중요한데 이 필름과 인화지 타겟이 하나당 최소한 10만원은 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만 해도 20만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번들만 해도 이미 50만원이 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스캐너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스캐너보다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패키지까지 완성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용자 입장에선 정말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물들을 스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셋업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은 오프박스 영상이니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스캐너를 이용할지 얘를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두 개 같이 이용할 것 같기도 한데 스캔하는 방법 스캔 옵션 주의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또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또 다음에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스캔을 위한 필름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필요하신 스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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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